헤피 메리 크리스마스 입! 우리 칼스 입에 뭐야? 어. 근데 이거 이렇게 이쁜 입을 했어요? 어? 물고기 입을 했어요? 어이구 너무 예뻐. 어 엄마 뽀뽀해주는 거야? 어이구 고마워. 어 거기 머리 꽁했죠? 요새 아주 그냥 엄살이 심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 위험하지? 우리 카일이는 다시 요거 장갑을 끼고 있어요 지금 좀 헐렁했는데 꼬매가지고 손에 딱 맞게 해가지고 씌워놓는데 이거 씌워놓는 동안에는 손가락을 안 빠는데 저걸 빼는 순간 바로 그냥 손가락을 종일 빱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아가 우리 오늘 뭐 할 거야? 쿠키 만들고 산타할아버지 오 산타할아버지 줄 쿠키 만들 거야 그치? 산타할아버지 오늘 선물 주러 오잖아 그치? 아유 엉아 머리를 왜 쓰담쓰담해요? 그러니까 산타할아버지가 오늘 엄청 추운데 선물 나눠주러 다니려면은 따뜻한 우유도 마셔야 되고 배고프니까 쿠키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산타할아버지 줄 쿠키 만들자 알았지?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지? 산타할아버지한테 편지도 써야 돼 근데 산타할아버지가 오늘 오잖아 근데 오늘 우리가 편지를 써서 특급으로 얼른 후딱 보내야 돼 산타할아버지 봐서 우리 인간 같이 말아주기 상호지 안 돼? 산타할아버지 편지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산타할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쿠키 만들고 아아 응 응 아빠 뭐가 잘 안됐어? 그거 안 열렸어? 응 응 응? 이걸로 해볼거야 어디서 알고서는 어디서 꺼내왔어? 어디서 꺼내왔어? 어디서 어디서 꺼내왔어? 어디서 꺼내왔어? 이제 에이든이 이걸 잘 섞을거야 잘 섞을 수 있지? 엄마 설탕 넣어줄게 그래 우리 섞어봐 잘 섞어봐 반씩 넣으라고 하더라 잘 이거 한 손으로 잡고 엄마가 쿠키 만드는게 처음이야 잘 돼야 될텐데 아가 그거 틀은 옆에다 놓고 볼을 손으로 잡아야돼 보물이야? 잘 섞으세요 엄마 조금 이따가 만들어 줄게요 근데 칼슨은 물기 바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장난감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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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맘마 엄마가 좀 이따 만들어줄게 어구 엄마 타닥타닥 그랬어? 엄마 잘했다고? 어이구 고마워 맘맘맘맘맘맘 지금 애기들 간식도 줘야되고 레시피 확인도 해야되고 쿠키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네 맘마 어디갔냐 오우 맘맘맘맘맘 지금 애기들 간식도 줘야되고 레시피 확인도 해야되고 쿠키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네 맘마 어디갔냐 섞어 힘차게 섞어 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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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맘 형보서 옳지 왔어요 물거 chakra 우리 아기... 지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가루!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게 밀가루 채 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아이가 밀어 아 맘마! 맘마! 맘마 줄게 오케이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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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누르는 거 아니고 밀어야지 밀가루! 아이젠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오 맘마! 빨리 정신없이 쌓인!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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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젠! 왜 그렇게 웃어? 웃어 웃어 웃게 짜잔! 야 만지 봐봐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틀로 찍어서 구울 거예요 굿잡! 잘했어요 오! 12까지 가야 돼 알았지? 아이젠! 시계가 초록색이 지금 식스 있지? 12까지 가면은 이제 저거 이거 틀로 쿠키 만들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아이젠! 지금 에이든이 계속 저거 쿠키 틀로 찍겠다고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어서 저거 기다려야 된다고 할 때는 계속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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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12 아니지 아가 저거 지금 12는 저거 노란색 초침이야 어? 바바는 지금 꼬여 자고 있는데 아가? 아 여기 너무 엉망이야 이제 엄마 빨래도 개고 해야 되니까 빨래 개고 나면은 12까지 가 있을 거야 그쪽으로 들어가서 빨래 개고 이따가 또 오자 아아 아유 그걸 또 거기 목에다가 했어요 어 아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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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직 아가 초록색 바늘이 아직도 식스야 영원히 식스인 것만 같다 그치? 근데 12가 돼 아가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영원히 식스야 근데 여기서 딴 거 하고 놀고 있으면 어느새 12가 될 거야 12가 돼야 된다니까 12가 돼야 된다니까 12가 돼야 된다니까 리카야 뭐하세요? 어? 리카야스 뭐 먹어요? 그 뭐야 빵 빵 빵 먹어? 엄마도 아 엄마 주세요 도망가는 거야 응 카일리가 엄마 줄래? 응? 엄마 아 아 엄마 아 카일리 엄마도 또뽕 주세요 카일리 엄마도 또뽕 주세요 카일리가 엄마 줄래?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 불효자들 같으니라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에이든이 엄마 줄래? 아 아 아 우리 에이든이 최고다 아 아 오케이 아 아이 뭐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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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 우와 꺼내봐봐라 옳지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 이제 구울 거야 옳지 짠 이제 구울 거예요 여기 옆 요거는 다 짜투리 아까워서 짜투리도 다 구울려고요 맛있어야 될 텐데 그대아가 아이고 정리 잘하는 거네 이 아이는 또 하염없이 쿠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쿠키 응 완성 지금 이제 조금 너무 구워진 거 같기는 한데 왜야 이거 봐 그래도 맛은 있네요 맛있어? 응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응 오 우리 애기 잘자 응 엄마 키스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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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든 선물은 지금 덤프트랑 그리고 실로펀 그리고 이거는 뭐 에이든 왈 오프로드 레이싱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 플라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제가 똥손이라서 이런 거 잘 못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작년에 보니까 포장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짓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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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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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이든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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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헔 아잠 선물 달라고 해야지 산타라보iety가 선물 주는 거야 그치 산타로아잠한테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야 돼? Thank you Thank you, 산타 So what do you want? I don't want dump truck I want... What do you want? Dump truck Dump truck That means some truck 아니야, 벌써 4개나 되잖아, 아가 더 많이는 못 써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 보통 선물 한 개 주는데 4개나 달라고 하잖아 No I don't want to do it Too much? Too heavy? I don't want to do it too much?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니까 나가서 외식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들 맨날 잠옷만 입다가 이런 거 입히니까 너무 예쁘다 아이고 이빠라 저기서 europé구나 아이고 우리 애기들 성의 발음 우리 애기들 아이고 아이고 보이고 이제 집에 왔구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줄 쿠키랑 우유랑 두고 잘 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산타 할아버지 아가 아니 우유 우유 산타 할아버지 오면은 춥고 배고프니까 이거 드셔야지 산타 할아버지 이거 맛있게 드시고 기운내서 선물 많이 나눠주세요 뭐해 강아지야 내일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래 밥 먹을 때 내일 아침에 밥 먹을 때 그래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